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목요일 출발 증시 발상국입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브렉시트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브렉시트 충격에 낙폭이 컸던 업종들 위주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군요. 이틀째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금융업종이 2.3% 올라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유가가 또 오르면서 에너지 업종도 2%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브렉시트의 당사국인 영국의 런던 증시는 브렉시트 결정 이전보다 주가가 오히려 더 올랐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채권 수익률도 같이 올라갔고요.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안전 자산으로서의 채권 수요가 조금 심드렁해지는 거죠.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5배이시스 포인트가 올랐고요. 1.51% 나타냈습니다. 파운드화와 유로화도 역시 반등을 했는데요. 파운드화는 0.7%대 반등했고 유로화는 60피비 올랐습니다. 달러는 당연히 밀렸겠죠. 달러 인덱스는 0.448포인트 내린 95.669포인트. 유로화는 1.1123달러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N화는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약세를 보였고요. 달러는 환율은 0.07으로는 102.80엔. 7월에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N화는 좀 젠걸음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국제금융기관들은 대부분 7월에 일본은 추가 양쪽 완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더군요. N1 재정 환율은 100엔당 12원 떨어졌고요. 1,128원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감소한 데 힘입어서 4%대에 급등을 했고요. 다시 배럴의 50달러선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유럽의 최대 산유국인 노르웨이 유전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유가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네요. WTI 8월 인더부는 전일보다 2달러 03센트 올랐고요. 49달러 88센트 나타냈습니다. 금값도 아직까지는 시세가 강합니다. 2년 내에 최고치로 금값이 종가 기준 기록했습니다. 달러가 약했기 때문인 요인도 있고 아직까지는 안전자산 매수 심리가 금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8월물 금가격은 9달러 오른 1326달러 나타냈네요. 오늘은 6월 30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또 월말, 반기말, 1년의 절반이 지나는 날이죠. 과연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렸듯이 월말, 반기말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접해보기는 좀 어렵지만 한때는 윈도우 드레싱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뭔가 좀 화려하게 꾸며내는 시장의 날이 반기말과 월말의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반기의 중간배당 기준일이 오늘입니다. 기산일은 이미 이틀 전에 끝났죠. 이틀 전에 주식을 가지고 계셨어야지만이 반기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기준일이라는 거. 그리고 또 오늘부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 거래일수로 3거래일 후인 7월 5일 오후 6시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공매도 잔고에 대량 보유자들에 대한 인적 사항과 잔고 등이 게시가 됩니다. 지금껏 베일에 쌓여 있던 공매도 세력의 정체가 조만간 드러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한국거래소에서는 M&A 중계망 개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인수합병 정보가 유통되는 M&A 중계망을 통해서 우량 비상장 기업이 우회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스펙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심사 기간이 또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하니까 우회 합병 시장도 좀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30일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봤고요. 오늘도 목요일.